안녕하세요. 송영회전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등산을 합니다. 내려갈거에요. 내려갑니다. 주간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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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 좀 보여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사분들 반가워요. 등산 잘하고 있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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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난의 새끼들 안보이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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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이 고기올라 기름 냉랭 산 다닐 수가 있는데 심뜰가 하나가 있죠 저 밑에 내려가면 또 한개 떠있어 돌계단이 있어가지고 끝에는 흙이 많이 깔려가지고 좋더만 오기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바람에 흙이 딱 깔기 날아갑니다 그깨가 영 안좋은데 걸어다니기가 영 안좋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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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약숯대 있는 쪽으로 가서 그걸로 가야되겠네 여기가 마지막 침대거든요 이 길로 다니면은 여기에서 길이 두 갈래 갈립니다 길이 두 갈래 가는데 밑으로 갈까, 율 로 갈까, 밑으로 갈까, 율 로 가, 율 로 율 로 로 로 잘 좋네 율 로 갈게요 율 로 갈게요 다라리라리라리 여기 쪽 가면 이제 그 옛날 야수터 있는데 크게 나오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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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뭐 아 무슨 냄새 냄새가 억수로 지독한데 이리로 가면은 달맞이 있게 해운대 가는 길이에요 아 땅땅땅 왜 이래 또 쪼끔 방에 뽕차나 중장비 소리가 산에 희망 이리 가야해 이리 가야해 이리 가야해 이리 가야해 이리 가야해 이리 가야해 신은 자리 여기서 신은 자리인데 물이 말랐고 이리 가야해 이리 가야해 이리 가야해 이리 가야해 이리 가야해 이리 가야해 않는다 이리 가야해 모기들이 볼땅볼땅 자, 세븐도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장비 소리가 나네요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 밑에 가서 종방해야지 일 좋은데 가서 이기는 또 뭐라 해야하나 땅이 맴매하는가 봐요 길찾지 할 수 있을 뿐 잘 죽어놨네 지민이 지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